마르코씨 정말 오랜만에 우결을 찾아주셨네요 잘 지냈어요? 네 잘 지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옛날에 되게 궁금했던 게요 우결 같이 촬영하면 사이에서 사랑이 좀 따뜻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? 그러니까 특별한 감정이 생기긴 하지만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?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은 안 생기고 아 김나양 씨를 사랑하면 안 되겠다고요? 네 의외로 같이 하면 꼭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배고프다 황정 같은 여자 스타일은 어때요? 아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? 귀여운데? 귀엽지만요 계속 뭘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모든 거 다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줘도 줘도 계속 줘야 되고 그런 걸 아네 우리 김나양 씨는 계속 줄 거잖아요 저는 주죠 그런 것도 또 부담스러워요 왜 주는데 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싫어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감사합니다.